잠을 많이 자가지고 저 효과가 나서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변형되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펀칭이드를 해보려고 하구요 바늘 끼우는걸로 몇년전에 했던걸로 이제 완공된게 저렇게 두개 제가 직접 만든거거든요 그래서 몇년전에 했던걸로 기억이 안나서 바늘 끼우는걸로 몇년전에 했던걸로 근데 내 기억하고 맞는데 왜 이게 안됐었냐 뒤로 넣는게 맞는데 제가 썼던 바늘은 두꺼운 바늘이었고 방에 초밖에서 저랑 못 꺼낸거고 이건 다이도에 있는 바늘이기 때문에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들어가서 잘 기억이 안나도 몰랐던거지 사실 제가 하던 기억이 맞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대충 보고 아 이렇게 하는걸로 할지 처음에 해갖고 만들고 오늘은 이거를 만들어볼거에요 쉬지 않고 만들어볼테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풀어봅시다 일단은 얘를 풀어봅시다 화면에 믹스도 올려야될거같아요 그래야 내가 하기 편해 아휴 좀 더 올리지 개선 좀 풀어주면 개선 좀 풀어주면 얘가 분해가 되겠죠 다 풀어 다 풀어버려 좀 더 풀어 풀어 다 풀어 영상이 좀 길어질거에요 왜냐 이거 하는데 좀 쎄걸립니다 다 바늘에서 씻겨오는걸로 똥꼬 오래거리기 때문에 편집을 좀 해야했어요 편집을 좀 해야했어요 그냥 대충대충 하는거 같지만 저는 자소의 진심입니다 아까 만든거 보셨죠? 별파츠 아까 돌아다닌 얘들 좀 평평하게 펴서 얘를 일단 대보고 모양을 잡아봐 좀 더 위로 오 됐어 잡아봐 오 됐어 잡아봐 좀 더 위로 화면을 보여주고 맞나? 어 화면이 조금 다른거 같은데 아 모르겠다 일단은 좀 그림이 작아 아 근데 머리카락 맞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게 맞나? 기억이 안나네 이게 맞나? 맞나보다 맞네 맞네 반대분만 했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되어있는거 이렇게 돌리는걸로 많이 했어가지고 헷갈렸는데 뒤집어서 보면 이게 맞잖아요 그쵸? 맞네 내가 맨날 이 방향으로 해서 맞네 줄여줄게요 최대한 거 엄청 매일거에요 그래야 잘 안떨어지고 고정이 잘 되거든요 많이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 뒤에는 실로 같이 굳이 이렇게 이렇게 막 꿰매거나 아니면 저착제로 붙여도 되는데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저착제로 붙이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다 여기다 나무쪽에다 아니면 잘라내든지 자유니까 제가 이렇게 도안이 있잖아요 도안이 있으니까 이 색깔이 강물 색깔이거든요 금방 끝낼게요 근데 이 틀에 맞춰서 해야 되는게 맞는데 그림이 살짝 애매하게 지금 달라도 밑으로 좀 내려야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야 모양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 다시 좀 해줄게요 약간 풀어서 약간만 풀고 얘를 좀 당겨주면 돼 밑으로 밑으로 쭉 아이고 아이고 아니 치즈 진짜 많아 왜 이래 그냥 맞춰서 애초에 처음부터 맞춰서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귀찮아서 대충해가지고 하여간에 정말 소금이 어쩌면 좋니 왜그러니 정말 천이 좀 안 맞는거는 땡겨서 하면 좀 맞거든요 근데 일단 아까보다 훨씬 낫죠 밑에 고정됐고 아이고 화면이 흐리기는 없네 패스 내 머리가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아 헷갈려 이렇게 해야지 맨날 이렇게만 해봐가지고 이번엔 잘 될거에요 괜찮아요 벌써 4분 넘게 지난 수영상 빨리 번에 하고싶은데 펀치네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많이 입었고 이게 도안이 없어서 못했는데 다이소에서 팔아가고 너무 기뻤어 원래 다이소에서 뭔가 안팔었거든요 전문 키트 사갖고 했던 사람인데 진한색이죠 얘도 진한색이죠 밑에는 해볼게요 일단은 얘를 뚫어서 집어넣고 집어넣고 좀 따라 놨죠 땡겨요 땡겨요 얘를 잡고 바늘 방향에 이렇게 하는게 맞았을거에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여기 가는곳으로 뚫어서 넣으면 뚝내거든요 이 장소로 빼면 다시 이렇게 나오죠 뒤쩌봤죠 이렇게 해서 광을 만들어줄게요 순식간에 뚝딱뚝딱 만들어줄게요 여러분 제가 이런건 진심이었어가지고 되게 잘해요 근데 자만심이 아니라 진짜 찐으로 잘해요 모양이 이렇게 길게 빼면 길게 박히는데 그럼 예쁘게 안나오기 때문에 좀 짧게 짧게 하는 편이지만 너무 짧으면 얘가 또 보정이 잘 안된다 적당히 간격을 벌려서 바느질 하듯이 뚝딱뚝딱 오디오 빛이 않아도 좋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말하면서 수다증이라 유튜브의 장점이죠 수다증이는 영상이 지루함이 좀 덜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뚫려야겠네 ASMR만 들어도 좋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양모페이트 제가 했던거 여기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셔 황땀 이렇게 만들었으면 일단 여기 뒤에 숨처맞게 박히는걸 좋아하는 분들은 뒤에서 잡아 빼도 돼요 근데 팍 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추천을 안해드리고 여기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 돼요 꽂고 그럼 또 풀리잖아요 풀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꽂고 꽂고 나서 잠깐 조금만 조금만 진짜 조금만 하고 닦는거에요 바로 그러면 틈이 생기죠 그다음에 틈이 안생기고 막 위쪽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촘촘이 됩니다 제 노하우에요 어쨌든 간에 제 몸은 잘하죠 다이손 때도 다이손 산거 아깝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보낸 것들은 두칸짜리 해주면서 같이 여기 구멍 비슷하게 박아주면 되게 촘촘히 잘 박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한줄 벌써 이상해서 완성됐죠 똑딱똑딱이죠 저거 고소 맞죠?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이다 천이 조금 벌어져 있는데 튼튼하게 잡아서 뜯겨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한판 똑딱이죠 뭐 나중에 자랑할거에요 한쪽만 저한테 제가 이렇게 길게 나온건 나중에 묶어주면 되는데 저는 귀찮으니까 지금부터 묶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만 쭉 잡아댕겨서 쭉 묶어주면 바뀌죠 이렇게 하고 가위로 잡나내면 되는데 귀찮은 분들은 저처럼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뒤엔 안보이거든요 깔끔하게 됐고 제가 이게 3년전에 한건데도 아직도 기억하는게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상관없어 실수를 해도 다시하면 돼 펜치기 내 장점이에요 약간 안되면 깊게 꽂으면 돼 얇게 꽂으면 잘 안박히거든요 두둑소리나면 회감이 진짜 쩔어요 천둥이는 소리 두둑 진짜 너무 좋아 난 좋아 테두리에 따라서 할거라 기본적으로 펀치니들 하실때는 여기 3단 4단 채울 생각하지 마시고 테두리를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안에만 채우면 되니까 제가 이제 엄마 선물로 만들어준 것도 하나 있거든요 영상에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건데 한 3개정도 펀치니들 작품 만들면서 한 3개정도 펀치니들 작품 만들면서 아이고 이제 떠주느라 못봤네 펀치니들 작품 한 3개정도 만들면서 마스터 리그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제 영상보면 고소의 향기가 느껴지실겁니다 제가 말이 많으니까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불러보고 싶었는데 저는 영상에서 창피해서 못했어요 꼬미나는 프랑스어미 시벨룸에 가요 노래가 있어요 근데 노 딱 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욕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어래요 무서워? 맞나? 창피하다죠 일단 한쪽 테두리 완성됐죠 조여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위로 올라가도 저 자연스럽게 상관없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위가 훨씬 나아요 위에서 이렇게 밀리빨룸уля 정말로 날리빨룸 지워주는 게 훨씬 예쁘다 왜냐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재우면 모양이 안 예뻐 그냥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절 믿어보십시다 여러분 내 눈을 멀게 하는 너는 시 벨롬 내 눈을 자극하는 너는 시 벨롬 I say see, you say 벨롬 시 벨롬, 시 벨롬 I say see, you say 벨롬 꿈이 남은 화살 시 벨롬 노래 오늘 읽습니다.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 찍으면서 대체 왜 이런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시에 꼬여서 다이소에서 산 건 대충 풀려 있어서 근데 이게 좀 풀기 귀찮으신 분들은 가위로 잘라다가 새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를 그냥 푸는 게 좀 나은 거예요 실이 장난 딱 또 하고 장난 딱 또 하고 이러면 솔직히 좀 별로거든요 모양이 안 예쁘거든요 한 번에 확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초보 때 제가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뭐야 이건 안 예쁘더라고 그래서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푸세요 그냥 저도 그러려고요 별도 영상 10분 넘어갔죠? 한 1시간 찍겠는데? 실 푸는 것만 해도 10분 넘게 걸리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양목 벨트보다 훨씬 편하고 양목 키링 만들기보다 훨씬 좋아요 예쁘고 아득한 부분이 맘에 들어서 저는 이런 털 씻고 있는지 좋아하거든요 펀친이 내 사랑이에요 진짜 내 취미인데 다 풀었다 라는 이유가 비싸고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이소에서 파는 거였으면 전에 샀었는데 모양이 예뻐서 하나 산 거예요 이게 5,000원 콜리티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가 완성시켜서 진짜 5,000원이라고 무시를 못하게 해 드릴게요 프랑스 자수기법 자 아니 2년 전에 유행하던 곡이 지금 하고 있냐고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이걸 해봤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다고요 저는 펀친이들의 노예에요 제 이름땐 남도예 돼버렸는데 제 이름은 남도예 잠정이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애들 이렇게 너무 어이가 없네 이런 EBS에서 나무법반 자수를 돌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펀친이들은 이렇게 촘촘하게 솔직히 많이 안해도 모양이 예쁘게 나오긴 하는데 진짜 고수준들은 좀 촘촘하게 하시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천이 자꾸 늘어나서 당겨주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고정시킬 때 확실히 갖고 받고 좀 고정을 시켜놔라 그래야 예쁘다 천이 약해서 자꾸 밀리니까 다이소꺼라고 그런지 아니면 내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정 잘못 시켰나? 어쨌든 간에 조금 이렇게 잡아가면서 하는 게 그래도 모양은 예쁘다 벌써 거의 테두리 완성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둠성둠성 난 거 이런 거 털 걱정받아요 나중에 좀 보기 불편하면 직접 더 뜰 수 있어 근데 너무 촘촘히 채우면 내가 보면 별로다 싶은 분들은 진짜 나도 상관없어 대충 너무 적게 조인 것 같아서 더 조인다고 됐어 단단하게 천이 좀 박혀있어야 예쁘거든요 이런 거는 아까 둠성둠성 보이던 거를 좀 채웠죠 바늘이 이런 상태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이 방향으로 여기 모양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털실이 꼬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 방향으로 바늘이 가는 방향으로 자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유죠 쓸데없는 TMI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잡을 때 여기 이렇게 잡으면 여기 털실이 나오잖아요 나 이걸로 쥐곱해도 되고 써 그냥 하나 뚝딱뚝딱 만들어내서 근데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실이 잘 풀리는 저는 딴딴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풀려도 제 책임이 아니에요 풀리도 있어요 뭐가 잘못하거나 하면 근데 일단은 뭐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어 돈 안 받고도 근데 내가 피곤해서 일이 피곤해서 늦게 끝나면 못해줘 아니면 오래 걸면 한 달 뒤에 봐도 이렇게 작은 건데도 이렇게 작은 거 하면서 무슨 말이 맞냐고요?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 길이가 한 시간이 넘어가겠죠 제 취미이기 때문에 뺐다 꼈다 해서 천이 조금 벗어지고 녹슬어도 초보군데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로 턱처럼 쫓는 소리가 좋아요 변태취향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안 치워진 부분도 치워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생략할게요 귀찮거든요 나의 게으름증을 무시하지 마라 넌 너무 내 게으름증에 약받군 착 그리고 이렇게 잠깐 풀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풀리면 꽂아주고 싶은데 잡아서 눌러서 꽂으면 같이 찍혀요 그러면 다시 그냥 것 처럼 될 수 있어요 꼼꼼하게 예쁘게 그리고 한 땀 남은 거 좁은 것 좁은 것도 열심히 뚫어서 들어가면 충분히 들어가집니다 화면에 갈수록 이제 점점 촘촘해지고 있죠 바늘이 눈에 띄져 바깥에 있는 건 좀 대충한 것 같으면서도 좀 넉넉한데 가면 갈수록 천이 점점 촘촘해지면서 바느질도 촘촘해지고 가운데 벌어진 것도 촘촘히 뚝 뚝 뚝 뚝 추륭하는 erfahren 쉴이 벌써 얼마 안 남았죠 티가 누나 이렇게 하다보면 모자란 부분이 이 부분이 모자라네요 그러면 posterior sinon 그 사실은 안 아니다 실이 많으면 한바퀴 돌릴 텐데 실이 많이 없어서 여기서 sobre 뻗 쭉 种 그러면 여기까지 완성된건데, 이 실이 모자라다는 가위로 잘랐다가 다시 하면 돼요. 근데 그래도 여기 이제 약간 모자랄 것 같은 부분이 드네요. 괜찮아요. 시도 하나 해볼게요. 여기 가져왔다. 위험하니까 조심히 따라서. 여기도 묶어준 다음 잘라줄게요. 저는 사실 안 묶어도 되는데, 나중에 풍일권 대비하고 모양도 예쁘게 잡기 위해서 털이 짧아지더라도 감안해서 한번 묶어줄게요. 사실 이렇게 티 안나게 묶어도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길게 묶었냐. 초보들 따라하기 쉬우라고. 그리고 이렇게 잘라내도 예쁩니다.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들은 여기다 바느질 한번 툭 하고 찌르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난 그렇게까지 안 할 거예요. 왜? 천이 단단하지 못하기도 하고, 굳이 그래 필요 없으니까. 묶은 다리 일단 조금 더 위로, 묶은 자리에서 바로 자르면 툭 하고 자를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위로 쭉 잘라주고, 티 안나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바늘 묶고 와서, 원래 이게 제가 넓은 바늘 써서 그냥 이렇게 숙노면서 들어갔는데 작은 바늘이랑 같이 철을 동봉해주거든요. 철사를 동봉해주니까 끝부분에 걸어서 넣고, 뒤에서 씹어넣고 철사를 내가 원래 잘 안 썼는데, 근데 바늘이 작아서 어쩔 수 없어. 쭉 잡아당기고, 나오면 풀고, 불편하죠 벌써부터. 아이고, 바늘 철사 너무 귀찮아. 응, 풀고, 바늘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잘 안 들어가면 침이라도 묻히세요. 이렇게 늘어버려져서. 잡아당겨서 나오게 하고, 실도 같이, 반대쪽도 두 개 다 걸어야 돼요. 딱 오게 하고, 뒤에서, 아잇, 망했네. 하나만 나와도 되는 거 맞죠? 기억이 안 났어. 죄송해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래서, 실이 벌써 다 남았는데, 큰일 났네. 전혀 안 모르겠다. 뒤에서 잡아 빼고, 여기 걸어줄까요? 아니야, 바뀌어 있긴 해. 연결이 안 됐네. 아, 귀찮아. 그러면,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까? 다시. 영상을 안 찍고 있었다면, 그냥 막 현란하게 했을텐데, 영상을 찍으니까, 그게 잘 안되네. 내가 원래 실수가 많이 없는데,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된다 보니까, 핑계 같죠? 약간은 핑계 90%, 핑계 10% 아니에요. 근데 실이 좀 짧긴 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집어넣고, 실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빼서, 뺀 다음에, 실이 나오면, 살살을 빼고, 아, 너무 바르고 끊어버렸네. 가위로 밀어낼까? 손톱으로, 밀어낼까? 손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빼서, 여기서 실수를 했어. 두개를 빼는 게 그냥, 하나만 빼도 돼. 바늘을, 구멍에, 바늘을, 여기다가, 끼워서, 넣어줍니다. 죄송해요. 두꺼워서 잘 안 들어가네요. 손에도 말했듯, 심이라도 묻히세요. 뒤에다 잡아, 남겨가면서, 잘 조절해가지고, 털실이 길었으면 좋았으면, 털실이 별로 안 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빼내세요. 빼내면, 사실 이게 철사로 해도 되는데, 귀찮아요. 전 손으로 할 거예요. 오지풀통. 오지풀통, 소금이 왜? 귀찮아요. 저 귀찮은데, 이런 거 어떻게 만드냐? 그래도 옛날에 했었으니까, 재미로 하는 거지. 됐어. 완벽해요. 뒤에도 완벽하게 나와있죠? 퍽! 뒤에서 잡아당겨줍니다. 쭉 잡아당기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빼서, 남은 부분, 채워줄게요. 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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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이 좀 안무살래나 싶기도 하지만, 간신히 채워줬습니다. 토이셋이 조금 모자라. 괜찮아. 어차피 이렇게 하면, 티 안나. 넓게 넓게 펴주면, 티가 좀 들라. 그래서, 가득한 거 망장했습니다. 실이 많이 안들어져서 좀 아깝다. 아쉽다. 키트로 사면, 실 되게 이만큼 쓰거든요. 실소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초보자가 하시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네. 작은 건데도, 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근데 그래도 하시니까 뻔칭해버리니까 여러분은 톡톡하셔도 못 나가실거에요. 저보다 더 빨리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갈게요. 주황색에 표시가 보니 강을 만들어줄거에요. 자, 비교해줄게요. 요거 만들겁니다. 그리고 다 완성되면 이것도 색깔이 법이 없으니까 버릴거에요. 쿨하죠? 시리부터 풀어줄게요. 코스카메라 고정돼가 말을 안들어. 싸구르라 그래요. 바닥에 고정되어있지않고 내가 발로 눌러줘야돼가지고 귀찮아죽겠어. 얘는 털이 좀 길어서 좋아. 이 부분은 조금 길어서 그래서 많이 주나봐요. 바늘에 실누난건 편집을 할라 했더니 그런거 같으면 귀찮네요. 아이씨 아이씨 화면을 넘어가 보니까 카메라 안보고 그냥 할게요. 카메라 보면서 하니까 돈들어. 완전 수공이니까 할머니들 아니고 약간 그런거 침이 같잖아. 사실 그렇지 않은데 젊은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느낌이 그냥 그렇다는거지. 노인분 비하하는거 아니에요. 얇 얇고 쭉 빼서 쭉 잡아당기면 올라가고 다시 넣고 침이 없으면 잘 안들어가 젠장 털이 뭉쳐지기 위해 더러운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되었어요. 침이 다 완성된 다음 뒤에 묶어줘도 되는데 예쁘게 하는거 귀찮으면 그냥 바로바로 묶으세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 꿰맸죠? 테두리부터 딸거에요. 쭉 갑니다. 주사관에 들어갑니다. 주황색 실 들어갑니다. 쭉쭉쭉쭉 언제까지 다시 줌을 주게할거야 너무 깊게 들어가면 뒤독되는데 됐어. 다시 뿅뿅이 시작 털실 안 꼬이게 잘해서 뿅뿅뿅 카메라로 보내고 내 눈으로 보내고 내 눈으로 보는게 더 정확하다. 아 이게 실이 그림이 되게 연하게 그려져있을 수도 몰랐는데 아 이게 아니네. 좀 더 독한이다. 됐어. 밑그림이 조금 연해서 잘 못봤어. 이렇게 되는게 맞네. 테두리 잡아서 표기 해줄게요. 뭐 먹는거 아니 보자 침이 자꾸 고여가지고 말은 많이 해서 뭐 먹는거 아니에요. 좀 짭소리나는거 좀 짱해 좀 부탁드릴게요. 듣기 싫었어요. 펀치니들 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천통의 소리. 약간 공장에 나오는 소리 같죠? 바느질보다 훨씬 편하고 펀치니들이 한번 익혀두면 재밌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하고나면 진짜 재밌는 취미거든요. 시간 간 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내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재밌는 것일 수도 있고 바느질을 진짜 못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펀치니들 하면 좋아요. 전 바느질을 두렵게 못하거든요. 근데 펀치니들은 자리에 그냥 앞으로 뻑뻑 박아주기만 하면 되거든. 방향 맞춰가지고 금방 만들 것 같죠. 그쵸? 그만두었는데 벌써 한 시간도 안 걸릴거야.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근데 펀치니는 사실 정성이라 오래 걸린다고 해서 너무 안연자질 하지 마세요. 하다보면 늘고 금방 할 수 있고 저처럼 빠르게 될 수도 있고 초보자들도 금방 금방 할 수 있는 게 사실 펀치니들이거든요. 취미생활 없는 분들이 짱 추천드리고 사실 요새 다이소스도 더 저렴하게 나오니까 좋아. 원래는 아이고 잘못 박았네. 키트로다가 해가지고 막 3만원, 4만원 들어가면서 저거 완성했는데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네. 잘못 박았어. 얘기하면서 봐 보니까 안 보고 봐가지고 됐어. 보면서 박아야 되는데 이제 머리카락 영상에 나올까봐 좀 신경쓰고 웃고 올까? 아니야. 그냥 해. 귀찮아. 난 귀찮이지. 저는 소금이다. 하지만 여러분께 영상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또 내 재미를 위하여 취미생활도 같이 유튜브를 하기 위하여 강하게 예쁘게 만들어주겠다. 사실 이게 색깔이 꼭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고 자기맘대로 막 배열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럼 약간 실이 모자라실 수도 있고 직접 실을 사가지고 하셔도 되고 긴 실로다가 하셔도 더요. 이제 다른 색깔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고기 이제 이제 모기랑 같이 똑같이 만들어야지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해놨겠네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깜짝 고정돼 앞으로 오세요 다시 푹푹이 해줄게요 여기서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꼼꼼하게 안되면 내가 말이 많아서 진짜 없이 그냥 이렇게 쭉쭉쭉 푹푹 실이 조금씩 풀리고 있죠? 손이도 고정이 제대로 안됐던 거죠? 괜찮죠? 이렇게 두개로 해주면 되죠? 아까 말한 두개봐 제 마음에 너무 하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푹푹푹 혹시 풀릴 것 같으면 천 잡아당기게 너무 세게 잡아당기게 아까처럼 툭툭숭 나왔기 때문에 조심조심 얘도 정확하게 좀 더 조여주실 자꾸 불러가지고 짜증나요 됐어 됐어 아까보다 좀 낫다 아까는 고정이 또 안되가지고 청이 좀 약한게 좀 흠이야 역시 비싼걸 사면 또 이유가 있어 근데 괜찮아 나는 고수니까 할 수 있어 말이 쓸데없이 많아서 그렇어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먼저 종이는 만들기 좋아한 사람도 뭘거란 말이지? 하지만 나는 병사시지 그래서 적응이 못되고 나가볼지도 몰라 외국인이 들으면 그냥 무슨 asm를 깔고 이렇게 수다쟁이에다가 말도 많고 이상한 말도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니까 이제 아 이 사람 asm 하는 사람이고 펀치이드 잘한다 이 생각 밖에 안하는 거 아니야? 아 알아들으면 이제 번역기 쓰면 놀라는 거야 이상한 말 한다고 이 사람 나 신고 먹는 거 아니야? 유튜브 정도 이전 후 망강점 수준인데 그쵸? 하지만 외국인들은 내 채널 관심 없어 안 봐 나만 볼걸? 이 채널 본 사람 나랑 내 팬들 바뀌었어 우리 설탕이 여러분들한테 감사할 뿐이지 요거 좀 늘어났네 괜찮아요? 나중에 두개받기 할게요 두개받기라는게 전문용어는 아닌데 제가 직접 만들어낸 말이라 사실 이렇게 좀 촘촘이 안되어있는 부분을 뚫어줘가면서 옆으로 나와도 되고 이렇게 지그재그 눈식으로 해도 잘 나오죠? 이쁘게 나오죠? 나름 제 스타일의 고수에요 이게 뭐 사실 모양이 뭐 삐틀빼틀 해도 예쁜게 사실 펀치게들이라 신경받게 많이 안 쓰셔도 되고 진짜 어려운 분들은 저처럼 두개 세개씩 뚫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응이 안되실 수도 있어 자꾸 이렇게 처음 처음 하는 이유가 초보를 무시하는게 아니고 저 이거 하는데 바보같아서 제가 이제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막 한시간 두시간 걸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고객님이랄 뻔했어 직업병 우리 설탕이 여러분들은 머리가 똑똑하니까 저보단 더 오래 안걸리실 수도 있고 뭐 오래 걸린다고 하면 나쁜거 아니잖아요 취미를 재미로 하는건데 그쵸? 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펀치게들은 정성이다 근데 막 박아도 빨리빨리 박아도 예쁘게는 된다 귀찮다고 막 박아도 솔직히 예쁘게는 나온다 하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뚫어줘야 조금 더 예쁘다 그래서 너무 짧게 박히고 다시 할 수 있다 그리고 길게 박아도 괜찮다 왜냐면 이렇게 같이 박아도 되니까 실이 길어서 좋다 아까건 너무 짧아서 솔직히 좀 짜증이 났는데 얘는 길어서 막 써도 실이 남아도고 솔직히 부족함이 없어서 쓰다보면 좀 더 실이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안심하고 푹푹 박아대도 예쁘게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천천히 하다 보면은 벌써 공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반정도 다했다 여러분들 한번도 이로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을 강의 완성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털실이 강의상 세우 그리고 색깔이 너무 져서 주황으로 보이는 털 그리고 색깔이 거기있지 왜냐면 머리카락 이 정도 수준이면 색의 오염수 수준이라 안물은 볼도 못 마실 텐데 이건 털실이라 괜찮다 제가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선물해주려고 중국에서 해외직구 해서 마이크 꼈어요 마이크가 아니라 파미라 고주한테 꼈어요 일단 제가 남자친구를 선물을 해주려고 중국에서 니트망 가방들이 유행해가지고 해주려고 샀었는데 남친이 그거 받고 튀어서 파혼당하고 기분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펀치니들 할 때 한참 사귈 때 많이 했었고 하 사실 펀치니들은 많이 안했던 이유로 개 생각나니깐 안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데 어차피 길게 헤어진 마당에 평생 안할 것도 아니고 평생 개만 생각나는 건 아니니까 취미로 다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재밌고 솔직히 은근 재밌거든요 쉬는 날 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 은근 잘가요 시간 얘기 잡아먹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도 예쁘다 그리고 여기 또 남았죠 쭉 잡아당겨서 쭉 잡아당겨서 쭉 잡아당겨서 빼고 반을 빼고 깃고 남친 얘기하는데 괜찮답하네 얘기하지 말아야지 트리거야 트리거 이렇게 떠올리면 좋지 않아 짠 두다재미방송 말이 이거 해도 잘 될 것 같긴하다 말이 하더만 남아지고 털실 정리 뒤에 깎아줘도 예쁘게 솔직히 깎아줘도 예쁘다 그리고 여기도 어깨가 안 묶어줬죠 귀찮다고 어깨랑 같이 묶어도 나 괜찮다 털실이 짧으니까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줘도 그래서 한 번 더 묶어줄게요 한번 더 묶어줄게요 풀릴까봐 꼼꼼하게 묶고 그냥 좁다 잘나주면 훨씬 깔끔하다 쥐에 입었을 이만큼 짰죠? 빠르죠? 30분 넘어져요 영상길이 여기 좀 풀렸죠? 풀리면 다시 박으면 되죠? 근데 귀찮죠? 젠장이죠? 철사 어디갔니? 여깄다 여기 박고 여기 박고 끝낼게요 이게 뚫려가지고 여러분 벤스티어라고 아세요? 홍보하는거 아니고 개그 부티폴러드라고 유튜브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요새 노래를 좀 잘 좋게 듣고 있습니다 처음엔 개그 형식으로 들었는데 은근 잘해줘서 재밌어 이제 굿즈도 한번 살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비싼 것도 있고 또 입고다니기가 좀 그리갖고 아직 안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민중이에요 얘기하면서 하니깐 또 이러네 괜찮아 뭐 속살 타는 편이야 내가 실수하든 오래걸리도 봐주시겠지 빨이 감기에서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답답한 것도 빨리 볼 수 있을텐데 내 얘기는 목소리가 빨라서 이상하게 들리겠죠? 아니 내가 지금 정신이 없나봐 점점 졸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못하는거야? 응 좀 길게 빼야겠다 어차피 내가 뒤로 빼면 되니까 털실은 바늘에서 아이고 엉켰다 됐어 약간 뒤로 빼서 아이고 걸렸나 잘못 누렸네 사이로 넣어야 되는데 됐어 그래서 아직 안 샀는데 나름 고민중입니다 나중이라도 살까? 다 팔려서 품절도 있을 것 같은데 재판매하시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뭐 많은거지 아 털실이 짧아가지고 자꾸 이러나보다 제가 잘못 넣었나 아니면 애매하네 괜찮아 응 지금 얘기하면서 말하니까 제대로 봐주실거야 나는 속음이의 착각감 항상 아 이거 뭐 신으면 답답하겠다 내가 원래 이렇게 이런 바늘을 안쓰니까 더 이러네 큰 바늘로 쓰다가 박은 바늘 쓸리니까 미치겠어 답답해 큰거 그냥 팍팍 쪄갖고 팍팍팍팍 해야지 펀치들이 재밌는건데 다이소 바늘이라 역시 다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슬슬 스트레스 받습니다 슬슬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못하는거일수도 있어 이게 안썩본 바늘이라 더해 이제 맨 짧게 해볼까 앞을 짧게 뒤를 길게 그래야지 바늘이 빠질 것 같은데 티는 짧으니까 금방 빠져 천천히 천천히 갖고 와대 하 끊겼어 그냥 밀어버릴까 이따 놓고 줄줄 밀까 그냥 밀리려나 이렇게 안 밀리네 안 밀리네 여기서 잡고 여기 사이에 넣고 그 다음 제로 다시 집어넣고 밀어 올리면 들어가질까 뒤에가 뚫려있어서 잘 안되나봐 뚫려가지고 여기도 여기도 사실 여기가 좀 연결돼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벌어져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지금 편집각인데 편집각인데 천천히 얇아도 편집각 편집각 그리고 여기가 안 뚫리게 손 조심 편집각 찔리지않게 손조심 찬성이로 이거 넌 찔레면 엄청 아플 것 같아 으윽 솔직히 예전에 철사가 넌 튀어갖고 심혈을 할 뻔한 적이 있어서 이런 게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데도 열심히 해보려고 이러고 있는거야. 날 자꾸 풀어. 나는 지금 방에서 큰 거 갖고 와서 맘바바받고 싶어. 근데 어디다 두는지 기억도 안나. 오래돼서 몇 년 됐잖아. 솔직히 3년 넘는거야? 안 한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일단 대충 손으로 힘줘서 웃어갖고 대충 먹지도 못했는데 웃어갖고 해봐야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날 봐주지 않는거야. 이상한 소리야. 대충 안되겠으니 오랜만에 하니까 또 어지럽네. 한 번 완성할 수 있는지 쉽게 다시. 뒤에서 잡아당겨서 순식을 좀 해야되겠는데. 아니야 안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소금아. 난 할 수 있어. 이럴거야. 소금아 넌 할 수 있어. 소년만화 같아. 말하는게 그래. 철사가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 잡아당겨. 나온다 나온다 됐어 됐어. 어떻게든 했어. 나의 의지. 근데 철사가 꼈어. 과일을 자를까요? 1.10인데 철사가 완전.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철사야. 끝을 해야겠어. 그래야지 이게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 치워지겠네 치워지겠네. 위험해 보이네. 좋다. 진짜 힘들게 뺐어요 여러분. 됐어요. 자동으로 됐다고 얘기해. 안 박힌 부분. 뒤에서 뾱. 내가 이게 실이 안 모자란다고 막 박아가지고. 길이가 약간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진짜 꼼꼼하게. 진짜 꼼꼼하게. 세중하게. 써서. 박아서. 모자란 부분 없이. 채우고. 해볼게요. 해볼게요. 방금 거 조금 애매하다. 괜찮아. 제가 여기를 빼내요.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 봐. 풀렸잖아. 내가 잘못 풀었어. 괜찮아. 다시 하면 되니까. 여기 이 부분은 지금 뒤에가 어디지? 얘는 이렇게 나온 거네. 다시 박아주면 돼. 그래서 뒤에서 찾아가지고 잡아당기면 잡아당겨줘요. 너무 걱정 안해도 된다.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를 정해주면 된다. 그쵸? 아까 튀어나온 거 어디갔어? 떨어졌어. 철사가. 튕겨나갔어. 버려야 돼. 이런 건 위험해. 이런 거. 버려야 돼. 다시 할게요. 어머니. 이 털실이. 내가 지금 졸린가?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오늘? 아니면. 바늘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흥미가 좀 떨어졌나. 갑자기 또 왜 일어나 싶다. 괜찮다 할 수 있다. 소금이 파이팅. 아까 잘됐는데 또 안되네. 이유가 뭐야? 시끄러져가지고. 철사만 들어가고 지금. 털실이 안들어오는 거라. 한번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잡아당기면 들어가겠지. 했는데 역시 안되네. 바늘이 너무 답답해. 이게 최대의 난관이야. 이게 지금. 나의 난관은. 철사가 내 마음에 안들어. 잘 안된다는 게. 나의 난관이야. 이래서 저렴 미세트구나. 진이 저렴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바늘 비싼 거 쓰시고요. 두꺼운 거 쓰시고. 다이소 바늘. 추천은 별로 안할게요. 어떻게든 밀어넣어보시나. 어떻게든 내가 너 밀어넣어본다. 서울대 합격해라. 의사가 되어라. 위험해 보여. 아 답답해. 내가 지금 제일 답답해. 방식이 너무 불편해. 아깝다. 안됐어. 일단 이만큼만 만들어놓고. 바늘이 마음에 안들어서. 다음에 그냥. 할까요? 위로는 계속 안하게 되는데. 애매하네. 여러분 제가 고수가 아니었나봅니다. 아깝다. 종이 한거거나. 아. 쓰던 마늘이라 그랬겠죠. 원래 잘해요. 보셨잖아요. 이만큼 한거. 핑계 같겠지만. 어쨌든 이만큼 했구요. 바늘이 마음에 안들어서. 원래 한 번 밀어넣으면. 그 코까키링처럼 안하게 되는데. 부를 수밖에 안하면. 바늘이 마음에 안들어서. 바늘이 마음에 안들어서. 이거는 스파가 써야된다. 새로 사기는 아까 보니까. 방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방에서 찾기에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되게 애매하네요. 최근에 새로 사지도 모르고. 제가 이걸. 특별한 앨범이라서. 이게. 테이플릭이. 그리고. 이제 좀. 대략 완성했구요. 재밌고 즐겁게 봐주셨으니 감사드리고. 나중에 완성된 작품을 다시 써뵙겠습니다. 아님 집에서 혼자 막 하고서. 영상 찍지 말고 그냥 하다가. 하여튼 완성된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철사 이거 버리겠습니다. 불편합니다. 전 철사 없이 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보송이 먹고 싶으세요? 공장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소하겠습니까. 아이고 소외라. 위험하니까. 공이. 소외라. 철사는 이야마다. 보온니. 안녕. 거의 다 했는데 아깝다. 왜 이렇게 머리는 똑같은 씨름 버려. 치워. 밤에. 엄마한테 라면 먹지 말라고. 혼났지만. 먹고 싶다. 하지만 참겠어. 나의 건강을 위하여. 안녕. 안녕. 먹고 절껏. 뭐 안되지. 영상 한시간불랑 나오건데 또. 아니야. 재밌다. 호감방도 재밌다. 좋아졌다. 알아보면. 캐롤을 하냐. 뭐하냐. 아이고. 작업자. 조르니까. 헛소리가 다 나왔네. 음. 자화자찬. 약간. 경거망도. 뭐라야돼. 자화자찬이라고 하지. 그냥 할게요. 기억이 안나. 사자성으로 피곤한가봐. 나 오늘 두번 잤는데. 새벽이라 피곤한가. 정말 쓸데없는 체력이구. 뭐라도 먹어줘야지. 돌아가는. 돼지의 체력. 번개후만이고 돼지훅. 만질다가. 난 좋은 분 얘기했어. 과자. 진짜 맛있어. 옛날 과자가 할머니과자야. 나 학생때문에 핫했어. 처음 나왔을때. 근데 맛이 할머니 맛이라고 그래. 얼마나 덜 내라고 맛있는데. 여인공에 있는 거로. 이러면서는 이 자식이 Oke. 한번 더 해보면.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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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